네 이제 확률분포의 중요한 숫자인 parameter라는 말을 공부해볼게요. parameter라는 의미는 중요한 숫자라는 의미예요. 특히 이 확률에서는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숫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베르누이 random variable x가 있는데 그러면 x는 1과 0을 가지는 그런 확률면수가 되죠. 그런데 이 확률이 정해졌다고 할게요. p0가 0.8 p1이 0.2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with probability. 이 0.2고 이건 0.8이네요. 뭐 0.2가 주어져도 이걸 다 쓸 수 있겠죠. 혹은 0.8이 주어져도 이걸 다 쓸 수 있겠죠. 근데 베르누이 random variable에서는 어떤 값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요 값을 보통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이걸 중요하다고 해도 되고 이걸 중요하다고 해도 되지만 여기 일일 확률을 보통은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공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공이 몇 번 됐느냐에 보통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한 값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만 알면 0.2라는 것만 알면 모든 것을 다 써낼 수 있겠죠. 베르누이 random variable는 1과 0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일 때. 확률을 알면 0일 때 확률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베르누이 random variable인데. 알파라는 것을 패러미터로 갖고 있다는 말은 P1이 알파인 그런 베르누이 random variable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알파는 당연히 0하고 1 사이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확률 밀도함수 PX는 자연스럽게 얻어지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PX알파. 알파라는 값에 의미를 둬서 이렇게 쓰면은 PX알파라는 것은 X가 1일 때 확률이 알파고요. X가 0일 때 확률이 1-알파인 그런 것이 되겠죠. 요 마지막은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이 패러미터라는 것이 처음 배운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개념인데 그걸 뭐 정의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항분포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항분포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BNP라고 쓰죠. 이항분포가 뭐였나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동전 던지기를 N번 했을 때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이 P일 때. 앞면이 몇 번 나오겠느냐. 그것이 이항분포죠. 뒤에 배우긴 할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미리 가져오면. 그러면 이 이항분포는 뭐만 알면 돼요. 두 가지 숫자 N. 던진 횟수와 그리고 앞면의 확률. P만 알면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N하고 P가 패러미터가 되는 거죠. 이제 패러미터에 대한 정의가 쭉 쓰여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종류의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되어 있을 때 그 확률 분포에서 어떤 숫자만 알면 그 종류의 확률 분포가 딱 하나로 결정이 될 때 그 중요한 숫자를 패러미터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보죠. 이것은 이제 어떤 병원이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 어떤 시점부터 태어나는 아이의 성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이 태어났는지 보이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떨 때까지 셀 거냐면 보이가 태어날 때까지 태어난 아이의 명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게요. 다시 보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몇 명이 태어났는지의 수예요. 네 그리고 보이가 태어날 확률이 P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확률 분포에서는 이 보이가 태어날 확률 P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패러미터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P가 1일 확률은 즉 X가 1일 확률은 그냥 바로 보이가 태어나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P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P2는 X가 2일 확률이 되고요. 그것은 걸이 태어나고 보이가 태어나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독립이기 때문에 PG 곱하기 PB가 돼가지고 1-P 곱하기 P가 되겠네요. P가 3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X가 3일 확률이고 걸걸 보이가 태어난 거고 그러면은 이걸 곱하게 되면 1-P의 제곱 곱하기 P가 되겠네요. 그래서 PX는 일반적으로 걸이 X-1명 태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이가 태어나서 이런 확률이 되겠고 그때 가능한 X의 값은 1, 2, 3,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확률 분포를 알 수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P라는 것이 패러미터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P만 알면 모든 확률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상으로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math function에 대한 내용을 맞출게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가 있다면 거기에서는 확률 분포는 X의 값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각각 X의 값들마다 확률이 붙어 있는 거죠. 이때 붙어 있는 확률들을 probability distribution 혹은 probability math funct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확률 분포 확률 질량 함수가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맞출게요. 네 이상으로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맞출게요.